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참으로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무진장 급했던 모양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떠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선거를 꼭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런 집념을 드러낸 인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수를 두더라도 선거만은 꼭 이겨야겠다 그런 어떤 해석을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강력한 집념이 없었다면 토지 양도세율을 무려 70% 이상까지 올리는 그것은 거의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국가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이지만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검찰과 경찰을 총동원하는 야단법석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무리수가 어떤 것인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런 궁금함을 갖는 것은 충분하게 합리적인 추론으로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심하게 미워왔던 때로는 아주 정오해왔던 검찰까지 총동원력을 내리는 것을 봐서 얼마나 선거를 이기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나설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닭을 잡는 일에 소 잡는 칼까지 동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은 소수 공직자들이 범하고 또 그 뒤치닥거리는 민초들이 결국은 세금폭탄과 거래 실종으로 그렇게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또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는 낱낱이 감시감독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제 부동산을 가진 공직자들을 두고 친일파까지 부르는 행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볼 만한 일들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출신으로 공정과 정의와 형편에 실세처럼 행동해왔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처신은 사적인 인간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공적인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의 선택은 사인으로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합리적인 행동이었지만 공적인 인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명확한 그런 처신이었습니다.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임대차 3법의 시행을 이틀 앞두고 전셋값 인상 상한치가 5%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첨당동 아파트 전셋값을 무려 14%포인트 1억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려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금호동 아파트에 전셋값을 5천만 원 올리기 때문에 청담동 전셋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쪽은 5천만 원 올리고 한쪽은 1억 5천만 원 올리면 이제 7천만 원이 남게 되고 작년 말 기준으로 김상조 정책실장은 은행예금을 14억 신고했습니다. 수정하게 되면 청담동은 1억 2천만 원 금호동은 5천만 원 그게 차액의 7천 원인 거죠. 일반 수민들은 은행예금이 14억이다 이런 부분에 아주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남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왈과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 바로 시행 이틀 전에 전셋값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은행예금이 14억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리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보통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사에 관한 한 2번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고위공직자의 바로 그것도 첫 건의 목을 날려버린 사건은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장구를 거듭하는 인사 스타일이고 또 한 번 자신과 연을 맺은 사람들은 오래 그 연을 이어가는 그런 행동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분은 의외고 상당히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김상조 정책식장과 관련된 사안이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거의 하루 만에 그냥 해임을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 대통령의 정강석하와 같은 그런 신속함과 단호함에 눈이 희둥그러지지 않을 수 없고 그런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저마다의 그런 의미와 해석을 이렇게 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 또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면에 실린 그런 뜻, 이면에 실린 그런 이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렇게 다급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까? 물론 선거입니다.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12월 남짓 남은 선거일 겁니다. 이런 수를 써도 통하지 않고 저런 수를 써도 통하지 않고 상당히 네거티브 전략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 공작성 그런 네거티브 전략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라는 그런 점을 아마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꽤 많이 계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겠다. 이런 무서운 집념이 없다면 문 대통령답지 않은 신속함이라든지 과감함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죠. 무서운 집념에서 야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비리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효과가 별로 보지 못하는 상태죠. 현재 모습으로 그렇게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무리수는 무엇일까 상대방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 무리수가 뭐냐에 그 무리수가 앞으로 과연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단칼에 첫 끈목을 날려버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급한 모양이다. 그 부분에만 주목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어떤 조치가 나올까 어떤 무리수가 나올까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사안을 보면서 시원함보다도 오히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 언론에 내놓으라는 그런 농객과 빅마우스들은 주로 그 시원함이란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시원함 넘어서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농객이나 빅마우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의 무서운 집념, 선거에 꼭 이겨야겠다 그 이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가 앞으로 나오게 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넘어서 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를 꼭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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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